버리는 게 현명한 겁니다 이거 따라 들어왔으면 최소 더블킬이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또 의견 교환을 하시네요 아프리카 채팅창이 저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의견 교환하시면서 아 님의 의견도 좋네요 네 그러면 그 의견도 받아들이죠 이렇게 의견 교류를 나누시면서 더 완벽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캐스터나 해설자 되시면 막 물어볼 거 아니야 어떻게 뭐 김명기 해설위원은 어떻게 해설되셨습니까 저는 저는 해물파자님이 방송에서 채팅으로 많은 의견들을 나누며 옳은 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최고의 해설자 제가 태어났죠 이러면서 나중에 제 방송을 언급해 주세요 지금 갱홍할 수 있는 챔피언이 많아요 야서가 갱홍할 수 있는 챔피언이 에어본을 가진 캐릭터들인데 알리스타도 에어본이 있고 리신도 궁으로 에어본이 있기 때문에 알리스타 큐나 리신의 R이 대박이라면 이건 아니야 4명은 4명밖에 없으니까 됐고 후후 오케이 빠지고 들어가 그냥 빠지면서 EQ 좋아 여기서 보구마 EQ 쓰고 다시 빠져 좋아. 됐어. 이 다음에 리신 오겠지. 리신 없네. 리신 개피네. 개딜넣고. 우리가 조금씩 뭔가 아쉽네. 어? 조금씩 뭔가 아쉬워. 말자 궁이 잘 들어오는 건가? 질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잘어가 얘들아. 아직이야. 굽 자기위한 재료로 승리가 필요하다. 아직이야. 아직이야. 자러가지마. 코르키가 늦게 났어요. 어 그럼 다음엔 코르키를 기다려야겠구만.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따라와. 아직 잘 시간이 아니야. 요즘엔 초등학생도 12시가 넘어서자. 좋아 좋아. 리신이 이즈리얼 따대고. 같이 가주자. 같이 가주자. 이건 최소 2킬이다. 궁. 궁 호응 가능. 오케이. 아하하 재밌다. 오케이. 됐어. 15원. 용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자. 개피로 용을 잡고 있어. 그대로 바턴 이어받아. Q 가능? 오케이. 고오오오오오. 아사이용. 고고고고고 그대로 용용용용용 그대로가. 됐어. 잔나. 잔나한테 현혹되지마. 미인계야. 갱플랭크. 미인계라고. 갱플랭크 잔나에 현혹되지 말란 말이야. 아하하. 저 민갠들. 좋아 살아났구나. 좋아 좋아. 여기가 테이커님이 길템은 여기까지만 가고 방템을 하나 가시던데 나도 이거 말자를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벤씨 하나 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애 벤씨가 아니라면 주문포식자라도 가는게 좋을 것 같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의견을 좀 교류합시다 이건 수온입니다 왜? 제압이 들어오는 거를 내가 여태까지 1대1 라인들한테만 못봤는데 수온장식기를 산다고 해서 제압이 들어왔을 때 제가 수온장식기를 발동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제압이 들어와 모르겠어 자연스러워서 말자가 기본공격을 하는건지 제압을 건건지 모르겠어 그냥 안 움직여가지고 이상하다 하면 죽더라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막 수온수온수온 1번에 수온 1번에 수온 1번에 수온 1번에 수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자가 평탔을 때 수온 쓴다 긴장해가지고 진짜야 대기 대기 좋아 일단 집으로 가 집으로 가야돼 집으로 가서 어 나의 손을 믿자 아니 난 내 손을 안 믿어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어요 간다 판다가 벌어졌구나 내가 간다 기다려라 수온장식기다 최고의 선택이야 신의 한수가 되기를 신의 한수가 되기를 제압이 들어오면 제압이 말자 몸에서 빨대가 나와서 나한테 꽂히는거지 그게 제압이야 말잔 너무 스킬이 다 똑같애 궁이다 궁이다 개피인가 보구만 도망가는거 보니까 역시 야 저친구가 저를 진짜 제일 무시하는 친구거든요 제가 아마 저친구를 무시하는거를 이용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을거 같아요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근데 말자 온다 이거는 이건 빠져야돼 내가 역시 등장했군 저거 저거잖아 저 소리 알죠 말자 소리 어디였더라 무슨 외계인 나오는 영화 무슨 워제트였나 거기서 괴물 외계인 소리가 저거거든 땅에 촉수박은 다음에 땅에 이상한거 빨아먹는 사람 알지 우주전쟁 우주전쟁 월드워제트 그걸수도 있다 막아줘 아사이오 좋아 막아줘 큐막아줘 큰일났다 큰일났다 살려줘 살려줘 사줘 좋아 니콘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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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내꺼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감기조심하고 님은 목숨조심하세요 님은 주신목품이에요 하하하하 감기녀 죽었다 가져가자 더블유큐가능? 너 피읍템있지? 빌지어터있구나 그정도면 충분해 와딩하고 내가 못맡겠어 죽자 불량먹고 겁나쎄네 몸빵은 너가야지 알리스타 그렇지 빨리빨리빨리 끝바다 끝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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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를 잡았어 3인바론 가능하구만 좋아좋아좋아 역전의 발판이구만 장막쯤 써요 바론의 장막을 썼다가 이즈리얼 굽날려면 어떡할라그래요 님들 어? 정글라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할거에요? 네? 어이 사람들 이거 더럽게 생각이 짧네 먹어 먹어 온다온다 내꺼야 넣고 헤헤헤헤헤헤 지금 생각해놨는데 다들 어? 오오오 하는거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집에가자 일단 집에가서 아아 요거 10미터 재료인 비에이프대검도 좋을거 같고 요 다음에 몰락한 왕의검 재료인 어 빌지워터의 해적감도 좋을거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가는게 좋을거 같애요? 피바 오케이 그러면 비에이프 빌지 오케이 그러면 빌지워터 오케이 간다 빌지간다 근데 내가 이거 두개나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어 확 나한테 한개는 없어 간다 후후 하하 김선생님 감사합니다 대기해 집 4레벨이야 잤나 대기해 대기해 W못막지? 빠지고 좋아 안돼 안돼 지금이다! 아사이오! 그냥 빠져 아직 제압은 안돌았어 2는 대기하고 여기서 W 여기서 점렬 좋아 궁 18초야 대기해야돼 궁하면 더 돌게 해야돼 좋아 어어 좋아 좋아 궁 아직 숨은 아니야 좋아 좋아 됐어 됐어 한타 이기잖아 이거 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니까? 오래 버티니까 이기는구만 버티는게 중요하네 버티는게 중요하구만 이층군 또 들어갔다 아 미남계인데 또 통했네 아아 양성해잔가 왜저러지 아아 오케오케 드래곤가자 드래곤 두드래곤 가자 빌지 썼어 제압이 안걸렸기 때문에 수호는 아꼈고 잘했죠 하하하하 점점 실력이 느는구만 드디어 몸이 좀 풀렸나봐 좋아좋아 블루 있는거 같긴 한데 지금 지금 타이밍에 적불를 가져가는건 자사령이야 왜냐? 렌즈가 없어서 확인도 안되니까 와드가 있는지 좋아 궁인데 뭐지 이거 삐들님께서 별풍성 50개로 반 큰 팬가입을 아아 또또로로 어느것도 오케이 굿굿굿굿 축하합니다 퀵비에 당첨되셨습니다 50% 형료로 당첨되시는데 오늘 많이들 당첨되시네 저도 기분이 좋네요 천원 1800원 돈 조금 모으자 아 그리고 렌즈로 바꾸자 이제는 왜냐면 낚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도 렌즈가 필요하다 와드를 확인할 수 있는 렌즈는 지금 시간에 필수지 8T 타이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킬님 감사합니다 T차닌님 감사합니다 암덩민우님 감사합니다 저도 줘요 형 저도요 저분들 이 친구야 정상적으로 지금 나한테 구매를 해가시는거야 어? 공짜로 드리는게 아니야 친구야 자꾸 나를 엄청 좋은 사람으로 알고있어 큰일이다 큰일이야 복쓰면 안돼 리신도 없고 다 없기 때문에 빠져줘야돼 이로 일단 빠지고 오케이 W 써주고 좋아좋아좋아 아 이거 물리면 안됐는데 와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대로 끝나나? 와자777님 초콜릿 34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돼지님 감사합니다 막을 수 있겠어? 그나마 딜러 두명이 남아서 다행이다 딜러 두명이 남아가지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타워를 끼고 하니까 좋아좋아 포킹 날리고 포킹 날리고 코르키 딜 좋아 그렇지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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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조심하고 궁조심하고 딜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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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만 일단 죽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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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준님 도망가세요 살았다 살았다 끝나나? 또 맞았습니다 죽어요? 아 죽어요 패배 패배했습니다 또 패배했네요 딜량좀 볼까요? 딜량 제가 봤을때는 최소 3등 안에 든거 같은데요 정확히 3등이네요 3등 안에 들었네요 이정도면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수고요 아 다들 모두 잘 주무세요 야스오 알리 지리네 감사합니다 다음 판도 지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